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으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보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격분을 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에다가 야당 대표에 소환 소식을 올리려고 하는 검찰의 뻔한 의도라고 비판을 하면서 더 이상 검찰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다며 법 왜곡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방탄배지 방탄 당대표에 이어가지고 이제는 방탄법까지도 만들려고 하는가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민주당에서 당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한 법 왜곡제 같은 경우에는 판사라든가 검사 경찰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을 해서 적용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에 언급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사법 농단 등을 계기로 논의가 된 적이 있었고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가 된 적은 있으나 당시에도 반발이 있어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법안은 이미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것이 사법기관에 법 해석과 적용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인데 이거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게 해석할 경우에는 이거를 또다시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민주당이 법 왜곡제를 또다시 꺼려든 것은 너무나도 의도가 뻔한데 지금 검찰 측에서 이재명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굉장히 매섭게 수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이 지금 기소가 될 만한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맞불을 놓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검찰 쪽에서 기소할 것은 명백하다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 왜곡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측에서 기소할 것을 정해놓고 수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는 주장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표면적으로는 검사라든가 판사가 법을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이지만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검사라든가 판사를 압박을 해가지고 최대한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은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짜로 세상 편하게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 수사 마음에 안 들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시켜버리고 언론이 마음에 안 들면 언론중재법으로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사법부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는 법 왜곡법을 추진을 해가지고 법조차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대통령도 니네들이 임명해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지 그럽니까? 아무튼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법 왜곡죄가 아니라 정과자들은 당대표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출마금지법이라든가 거짓말쟁이 당대표 출마금지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거나 당대표가 되어서 민주당은 이렇게 추락을 시키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편 법조계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법 왜곡죄를 추진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데 해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라고 우려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정권을 겨냥을 하고 수사를 하느라 항상 정치권에서는 잡음이 많은데 법 왜곡죄가 도입이 되면 전정권 수사라든가 재판 결과를 다시 헤집어야 되느라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또 법 왜곡이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치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 왜곡죄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은 자칫하면 법의 의도 자체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어제 오후 늦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자기가 지난 10일에 검찰 소환 주사를 받았을 당시에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6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자신의 SNS에 대해 공개했는데요. 이재명이 공개한 검찰의 진술서를 보면 여태까지 언론에 알려진 대로 성남FC 사건 관련해가지고 자신이 준비한 6가지 답변 내용이 차곡차곡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성남FC가 성남시가 설립을 하고 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는 이런 주장을 담았고 두번째는 이건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세번째는 성남시의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다라는 주장이고 또 네번째는 성남시 행정하고 성남FC 광고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이며 다섯번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연구기업 등에게 시민혈세가 투입이 되는 시민구당 광고와 후원을 권유하는 것은 정당하고 필요한 업무라는 내용이고 또 여섯번째는 광고비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쓰였으며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재명이 수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주일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자신의 진술서를 공개하는 것이 참 의아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속내가 진짜 너무 빤하죠. 이거는 자신들의 지지층들에게 성남FC 사건 관련해가지고 비판이라든가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지금 이재명이 뿌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성남FC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연일 방송에서 언급이 되는 것도 언급이 되는 것이지만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적주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 사실 뭐 더 이상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이거는 거의 명백하게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비슷한 판례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빠져나가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승전 이재명은 죄가 없다 있다는 얘기만 나물거리고 있는데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실드를 치려면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식하게 우기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라고 사실상 매뉴얼을 제시한 것이고 또 최근에 성남FC 사건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급격하게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의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왜 3자 뇌물죄가 되는지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그 법사위에 한동훈 장관이 출석을 해가지고 이재명의 성남FC 사건에 대해서 거의 특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질문에 딱딱 짚어가지고 설명을 다 했죠. 근데 민주당이 당시에 굉장히 실수한 것이 한동훈 장관하고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양국관리법 문제로 법사위에서 항의를 하다가 전원 퇴장을 해버렸는데 진짜로 그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었던 것이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장관이 아예 대놓고 이재명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있어야지 반박이라도 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줄 텐데 전부 다 나가버렸으니 몇 시간 동안 이재명 얘기만 계속해서 나왔었고 민주당 측에서는 뒤늦게 아차 했는지 고민정이라든가 김남국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뭐 이딴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본인들 진영의 양대산맥인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법무부 장관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런 헛소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죠 아무튼 이재명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대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제는 검찰 측에서 제대로 수사라든가 기소를 못하게 법까지 뜯어 고치고 이런 식으로 미리 답변을 할 것을 전부 다 준비해가서 준비해온 답변 외에는 답변을 하지 않는 이런 조사받는 태도가 과연 이재명이 이야기한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 태도인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